주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지저스 커뮤니타즈 공동체와 함께 드리는 1년 만에 소중한 여름 수련회 성대한 폭죽과 함께 시작된 첫짓날 집회는 뜨거웠습니다 비가 아무리 세차게 내려도 주님을 향한 열정은 멈출 수 없다 백문일답을 외치며 주 안에서 더욱 하나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의미에 대한 메시지는 우리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첫째날 은혜야 이 정도인데 내일 앞으로 은혜야 어떻게 될지 너무 기대하네요 주의 사랑으로 널 덮어주겠어 덮호 강의 믿음이 쑥쑥 성장하는 시간 LTC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전도 강의 게이트웨이까지 교육을 듣는 학생들의 눈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보금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원래 전도를 왜 하는지는 알고 있었는데 게이트웨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전도에 대해서 제가 피하고 있었던 그런 뭔가 핑계되고 있었던 것들이나 그런 거를 다시금 깨닫을 수 있어서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골라 골라 가지각색 선택 특강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내용부터 상담과 치유 선교와 변증 결혼과 가정, 문화 분야, 직업, 통일, 이성교제 특강 등등 재미있고 유익한 특강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연애를 하는 목적이 결혼이고 결혼을 하는 목적도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건강한 크리스천으로서 건강한 연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졸면 안 돼! 미우면 안 돼! 우리는 사랑 중! 안 돼! CCC! 생명을 살리는 누나 지구! 우주! 우주! 안녕하세요 저는 비전박람회에 와 있습니다 가차부터 패밀리 라이프, 문서 출판부 등 다양한 부스들이 보이는데요 여기는 샤인부스입니다 이벤트를 진행 중이네요 보물을 찾아라 1등 3명은 치킨을 받을 수 있으며 매일 상품이 갱신된다고 합니다 2, 3등에게도 풍성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행운을 잡아라 당첨자에게는 에어팟 3세대가 주어진다고 하니 부스에서 확인해 보세요 어! 어디서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오는데요 CCM 버스킹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TIAA 부스입니다 격파 이벤트도 참여해 보실 수 있는데요 목요일에는 태권도 공연이 있다고 합니다 또 사진을 찍는 부스가 있다고 하는데요 윤기나 특파원이 그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윤기나 특파원 네 저는 다양한 굿즈들이 있는 1908샵 부스 앞에 있는데요 티셔츠부터 문그릇까지 많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쪽에는 순장 3컷이 있는데요 왜 4컷이 아니라 3컷일까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CCC라서 컷컷컷 3컷 그렇다고 합니다 박목쌤님도 찍으신 순장 3컷 여러분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찍어보러 가겠습니다 영업 구원하여 감사합니다 서울 북킹 동성년을 사랑한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유일한 워터밤 CCC 여름 수련회로 함께해요 예수 동치 구국 이화 이화대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남자친구를 잃어버린 것 같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중앙대 지체들과 왔는데 제가 남자친구가 조금 없어가지고 3일동안 한번 찾아볼 예정인데 괜찮은 분 있다 이러면 은근슬쩍 저에게 윙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찾고 있어요 어디 있어? 목이 좀 칼칼하네 혹시 기도가 주여 먹고싶 기도 안 먹고싶 기도 응? 나 기도중 포카리? 어? 기토리? 둘 다 괜찮을 것 같 기도? 아 진짜 너 피야? 어! 나 프레이야 여름 수련회 사용설명서 기도법 손으로 피 모양을 만든다 서로의 기도 제목을 물어본다 기도 제목을 들은 후 손을 모은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한다 나 진짜 하나님께 기도할 게 있는데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어 진짜 내가 기도할게 같이 기도하자 지표장으로 이동할 때 도로가 많이 미끄러워요 다치지 않도록 슬리퍼나 샌들보다는 운동화 신기 쓰레기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배출하는 거 알고 있죠? 분리수거도 필수 아이야! 할 땐 진달래 진료실로 고고고 주여! 실현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싶다면 진달래 연쇄 기도실로 오세요 어? 내 핸드폰 내 핸드폰 어디 갔지? 사라진 내 물건은 진행본부 유스타운에서 찾아보세요 이외의 다른 정보는 모바일 핸드북을 통해 확인해보세요